그리고 이걸 다시 누르면 방송이 종료됐네요 뭐 이거 인스타 뭐야 인스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라이브를 하고 있던 이게 갑자기 끊겨가지고 제가 말했죠? 리미티드 타임이 있다고? 그거 아니지 않나요? 나가서 끊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돼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텐션이 엔딩각으로 엔딩각이 돼버렸네 놀래 불었잖아 우리도 저희 그거 근데 끊기지 모르고 한 5분 동안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끊기지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We didn't know pause So we talk 5분 Right 지금도 끊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오늘 굉장히 혜자스러웠다 방송 네 됐어요 네 됐네요 어떻게 지냈어요?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도 많이 하고 이제 3집 준비와 커버 영상도 올려야죠 그쵸? 그쵸? 열심히 또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게스카 대 민트 그리고 저희 노르딕 투월 노르딕 투월 그리고 월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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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천오비도 많이 라이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네 멘트 못하셨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다음 라이브 때 봐요